와우 스네크 대박인다 야 클강 나왔다 근데 카드가 좋게 안나오면 바로 고랩 운동 바로 고랩 운동 종기업기업? 아 134분이 고맙습니다 기업기업 천적 떴다 천적 떴다 전등까지 아니 뭐야 잘못 눌렀어 엘리트 엘리트 갈까? 쫄리는데 개쫄림 진짜 일반 몹이나 잡아야겠다 아 엘리트 양초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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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폭발도 그때나 좋았지 라바블린 머리도 날아갔다 적전체 총매같은거였는데 독이 사라졌죠 앤메이징하다 독이 안사라져도 괜찮을거같은데 독이 사라졌어 아이 미친 몬스터에게 있어 해독제가 같은 존재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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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 이비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맥숙한 지렁이가 정말 역사에 남을 쓰레기입니다. 아우씨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보스가 얘가 뜨면 안됐어. 나머지 애들이었으면 잡았을텐데. 하필 변실로봇이라. 안정적으로 수비가 가능해야되니까.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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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웠나? 제가 치코리타라고 욕할때는 고시절이었는데. 고시절 지나고도 좀 더 욕하긴 했지. 능지나 불타? 불타가 낫겠다. 영깃? 왜 영질? 영깃 가자. 강화불가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아 아까 빨리빨리 하던거 버릇 들어가지고. 쓸데없이 빨리하고 있었네. 천천히 생각해보고 할걸.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어. 천천히 생각해. 전략가. 유령포션이랑 고기덩어리 이렇게 쓰면 되겠다. 케미컬도 괜찮긴 할텐데. 천천히 생각하기로 천천히 생각해 줘서 back tien이히면 세계에 닿아 presence. 하지만 실제 없을 샀던 경우에 Р formats 다운 lançtable 이пол restrict다. 맞아야 고기가 긴데 다음 터지 맞겠지 신경독도 상종 못할 수렉이었습니다 소멸 없었고 단일적 약화 3 독 3 이었는데 강화면 약화 5 도구 단일 대상인데다가 소멸도 아닌 탐퍼를 언제 강화하지 캐릭터가 그 꼬라지였는데 사일런트를 좋아하는게 더 이상했던거 아닐까 특수 취향이라면 존중해야 겠지만 형상이 쓸때마다 3딜 강화하면 5딜 대단원 1포스트 거기다가 대단원 데미지도 졸라약 했었는데 대단원 데미지가 기억이 안나네 40이었나 사람답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답게 바뀌었습니다 약간 33분 땜에 아직도 좀 이상하게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각각도 아 아 파블로프에게 일반목 보는게 낫겠다 강화할거 없지 굳이 강화할거 없으니까 불 보면 안되겠다 일반목 잡자 일반목 잡자 일반목 잡자 쨉깍쨉깍 속도강 중과로 속도 해주셨어요 그러고보면 아클은 하얀 많이 먹었네 희한하게도 아 긋기 흥 성전 흥 성전 흥 아무 아라 알 귀질삐 귀질삐 하나만 더 넣을까? 끌카자놈 다른 카드도 아니고 귀질삐인데 시체폭발까지 강할게 없네 진짜 폭발이 안 나왔네 무모한 돌진 취약받던 시절도 수고 많아 이 게임 벨페 역사 보면은 확실히 어처구니 없는게 많았네 아드잔상 높은 등지 킹즈의 가참각인데 아드 너무 멋있어 멋있어 보인다 아드레넬린 좀 강해 보인다 잔상 넣을까 그냥 아 근데 지금 딜 빨리 더 올리는게 중요한데 판도라도갈 형상 떴다 나이스 근데 형상 빼고 나머지는 별론다 제거좀 더야겠다 형상 가무하고 엘리트 잡고 강폭성 멜리자니 강폭성 멜리자니 여기서 그 코스튬을 먹었어야 했는데 너무 안좋게 났어 harness 강폭성 멜리자니 탄도라정도면 나쁘진 않긴한데 여기서 프리즈미 어디서 오세요 정비 필요 없잖아 쌈코넥인데 헹꽃살 할까? 디펙트도... 아유 이런... 아이고 이런... 이런... 그래도 킹진 건짐 킹진 매니아 형상이 1받다 그래도 역시 할당이 제일 빠질 수 없는... 디펙트 역사가 아닐까 뭔 생각으로 할당을 만들었지? 흰민 깎고 밀집 올리는 스킬 카드죠 스킬 카드 스킬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카드 파밍 끝남 스킬 예전 카드 정보 중튜브 옛날 영상 보면 이게 있겠는데 옛날 영상 딱히 볼 건 안되지만 gim 스크랩 H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매 드디어 나왔다. 보고 싶었습니다. 총매님. 총매 나왔으니까 다 끝났겠지? 기생충을 뭐 나오면 넣읍시다. 근데 안 나왔네요. 휴. 다행이다. 전문성. 유감. 총매 하나 더.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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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신 공격은 0코스트였죠. 강할 게 없다 능지견이 나왔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카드가 와 실바나스 와 실바나스 어 카카 터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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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뜨면 발로에도 이겼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사 아 이득에 프레스가 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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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카드에 모릅니다. 아 뭐야 이게 드롭 왜 이래 어 슬슬 쫄리는데 포션 써야되나 아씨 아 이걸 포션을 포션 도둑둑 2 5 8 강화할게 없다 돌진이나 강화자 슬라이미 부상 주단 시절 슬라이미 부상 시제고갈 맹독 도둑이 부상 넣는거는 너무 옛날인데 슬라이미 부상 슬라이미 부상 슬라이미 부상 슬라이미 부상 슬라이미 부상 슬라이미 부상 스네코 계삭이지 아이 뭐 29분만 했겠네 아까 3장 바꾸고 33분 미션했는데 그냥 시작해도 33분 안 했겠네 스네코가 이렇게 사깁니다 스네코를 집으세요